잘자, 군대 또 가는 꿈 꺼. 오, 이거 최악이죠. 이런 막말을. 잘자면서 군대 또 가는 꿈 꺼. 여자친구 할 수 있는 말 중엔 최악인 것 같습니다. 뽑은 적 있으세요? 군대 또 가는 꿈? 엄청 많이 꾸죠. 어떤 이유로든 그 꿈속에선 정당화가 돼요. 말도 안 되는데, 말도 안 되는데 또 가야 된대요. 서류상으로. 그래서 그게 이해가 되고 또 가는 느낌. 그럼 가도 또 그런 생활 잘 하겠죠. 또 생존 잘 하겠습니다만. 진짜 한 분기마다 한 번 정도는 꾸는 것 같아요. 와, 자주 꾸는 거네요. 그러니까요. 남자들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까? 군셉션. 이게 언제까지 꿀까요? 제가 듣기로는 진짜 80대 할아버지, 할아버님도 꾼다는 얘기 들었어요. 아까 보니까 그 잘자, 불침번, 초번이야. 군대에서 할 수 있는 말이죠.